뚜껑 열지 말고요? 넘치기 전에 열면 되죠? 네 넘치게 됐어요? 그러면 뚜껑 열고 오징어 잘라서 드시면 된다고요 네 삶을 다 해드렸잖아 저게 같은 거 맞지는구나 엄청 많네 이게 오징어인가요? 내가 얘기했잖아 해물탕을 시키면 해물탕이 나온다고 이거 해물탕이지 해물탕이네 이게 말원이에요? 1인분에 좀 이따 끓은 나만 찍어요 30도만 찍으면 돼 나만 찍으면 돼 sinon 아.. 시키지 않네 맛은 있어보이길래 아니 쪼깃쪼깃하다 쎈깃쎈깃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소름이잖아 자 냄새가 지금이오지 아까 좀 질렀어 이게 볶음밥 냄새가 딱 나는데 지금 땀 흘리고 촬영하네